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다는 의미의 데이터 노즈의 대표 김기원입니다. 자, 오늘은 빅데이터로 유망한 투자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현재 리치톡톡이라는 필명으로 부동산 전문가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알파고인 리치고를 개발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리치톡톡이나 리치고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관련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9월 24일 정도에 드디어 리치고 모바일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라도 내 아파트와 관련된 어떤 거주나 투자 관점에서의 여러 가지 점수 그리고 최대 4년 뒤까지의 아파트 미래 가격을 AI로 예측한 것을 다 보실 수가 아마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 2월 달에 이제 출간된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라는 책의 또 저자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최근에 2013년에 바닥을 찍고 최근 거의 7년째 지금 수도권 부동산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내가 집을 언제 샀는지 그리고 어디에 샀는지에 대한 이 의사결정 하나로 똑같은 배경에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도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제는 뉴스나 전문가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분들 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빅데이터와 AI가 이러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굉장히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 2018년 2월에 출간된 이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는 2017년 말의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2년 정도의 부동산 시장을 각 시도별로 예측했던 이런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제가 이제 결론 즈음에 각 시도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사람으로 따지면 성격 데이터, 능력 데이터 모든 데이터들이 다 좋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지역들은 성격 데이터, 능력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다 좋지 않아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쓴 뒤로 지금 2년 반이 넘게 지났는데 한 이 책을 쓴 시점부터 2년 정도를 놓고 보면 제가 전망했던 데이터로 전망했던 것들이 전부 다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에 이 책에서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서울과 그리고 대전과 전남은 모든 데이터가 다 좋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노란색 지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전부 다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경남, 경북, 부산, 울산, 제주 이 다섯 군데 지역은 모든 데이터가 그 당시에 다 좋지 않아서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2년 정도 지나 놓고 보니까 전부 다 다 떨어졌었던 거죠. 그래서 상승을 했던 지역과 하락을 했던 지역이 전부 다 다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다 적중을 시켰으니까 지금 또 제가 하는 이야기가 100% 다 맞을 거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때보다 이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을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동안은 부동산을 무슨 데이터로 해, 인공지능이 부동산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가지셨던 분들도 이제는 조금 관심을 좀 두시고 아, 이 이야기를 내가 한번 귀 기울여 드려볼 필요가 있겠다 하시면 굉장히 아마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명한 투자 지역을 과연 빅데이터로 뽑아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제가 2016년에 제가 리치고를 제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제가 만들게 됐고 그 이유로 제가 개인적인 이런 투자도 굉장히 여러 채 해왔지만 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사람으로 따지면요. 성격이 좋고, 능력도 좋고, 외모도 좋고, 뭐 학벌도 좋고 모든 데이터들이 다 좋은 지역을 찾으면 그리고 그런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첫 번째로는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냐? 첫 번째로는 그 지역의 지금 부동산이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어떻게 판단해?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 리치고 팀에서 세 가지의 저평가 인덱스를 만들었고요. 수십 가지를 연구했지만 이 세 가지의 저평가 인덱스만 보면 현재 그 지역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의 기본은 그게 부동산 투자건, 주식 투자건 모든 투자의 기본은 저평가 됐을 때 사는 게 가장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대출을 껴서 집을 샀을 때 이게 부담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알려주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 영어로는 Housing Affordability Index라고 해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이 부동산이 얼마나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에는 사람들의 소득, 대출 금리, 현재 집값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그래서 지금처럼 사상 최고의 최저금리 이렇게 때문에 부동산이 무조건 올라간다고 해서 금리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금리와 사람들의 소득과 주택 가격이 함께 들어간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 구매력 지수가 높을 때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가 낮을 때는 지금 상당히 대출 껴서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집값이 고평가 되어 있고 사람들의 소득이 별로라면 대출 껴서 집을 사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때는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세가율 데이터입니다. 전세가율 데이터는 뭐냐? 전세가와 매매가를 나눈 거죠. 그래서 이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매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는 전세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그거는 실제 수요. 전세는 투자 목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실제 수요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요가 몰리는 만큼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매매가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투자 수요보다는 실 수요가 더 많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절호의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을 때 그리고 전세가율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시기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가율이 혹시라도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하는 초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세가율이 이미 떨어진 지 2년, 3년 지나고 3년, 4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럴 때는 뭐예요? 그럴 때는 실제 수요인 전세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투자 수요 또는 투기 수요가 들어가는 매매가가 상승하는 속도가 이미 3년, 4년 지났기 때문에 즉 매매가에 굉장히 거품이 껴있을 가능성이 아주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내려가고 있고 상당히 밑에 있을 때는 투자를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셔야 되는 데이터는 뭐냐면 전세 수급 데이터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전세가 지금 공급이 많은지 수요가 많은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특정 지역의 전세 수급이 100보다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세가 공급보다 지금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자,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까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네,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전세 수급 데이터가 높으면 높을수록 특히 만약에 그 지역의 전세 수급이 지금 150 이상이다. 150 이상보다 높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의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투자하시면 굉장히 투자의 성공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자, 반대로 만약에 전세 수급이 100보다 밑에 있다. 100이나 110보다 밑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세가 수요보다는 지금 공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이 강세보다는 약세를 띌 가능성이 많을 거고 이런 부분들은 또 매매 가격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전세 수급이 안 좋을 때 투자하시면 투자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전세 수급이 좋을 때는 투자 가능성이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셔야 되는 데이터는 뭐냐면 향후에 입주 물량 데이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현재의 전세 상황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입주 폭탄이다. 내년, 내후년 입주 폭탄이다. 그러면 당연히 전세가가 떨어질 거고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매매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입주 물량이 많은 것보다는 작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거를 꼭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성공 가능성이 올라가고요. 만약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다. 그렇다면 아무리 다른 데이터들이 좋아도 투자 실패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로는 미분양 데이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런 단면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미분양인데요. 만약에 미분양이 작다, 그리고 미분양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 그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이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미분양이 많고 미분양이 올라가고 있다? 지금 그 지역의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데이터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데이터고요. 자, 그 다음 데이터로는 일자리 데이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일자리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그래서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얘기고 당연히 아파트, 주택에 대한 수요도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고요. 만약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거기는 투자에 대한 실패 가능성이 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거는 좀 숫자나 이런 데이터로 정형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향후에 호재 데이터, 교통이나 일자리 이런 호재 데이터 그래서 만약에 호재까지 있다, 그럼 너무 좋죠. 근데 호재가 없다? 그럼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부동산은 정말로 여러분들 내 인생을 바꿀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따지면 우리가 12년을 공부하고 고등학교만 따져도 3년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공부를 하시나요? 자, 최소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도의 데이터만 공부를 하셔도요. 여러분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데이터를 내가 어디서 볼 수 있냐? 네, 조만간 출시될 저희 데이터 노즈의 부동산 알파고, 리치고, 모바일을 이번 달 24일 정도에 출시가 되니까 그때 모든 이런 데이터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은 사실은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고 모든 데이터들이 다 이런 좋은, 즉 완벽한 사람을 사실은 찾기 쉽지 않은데 부동산은 제가 계속 리치고를 만들고 몇 년 동안 지켜보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들이 다 좋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특별하게 이렇게 모든 데이터들이 다 좋은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걸 한번 검증을 해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다 좋았던, 이런 것들이 과연 있었냐? 지금 말고요. 과거에. 자, 이 모든 데이터들이 다 좋았던 게 서울이 있었어요. 서울이 언제였냐? 서울의 2014년이 서울의 모든 데이터들이 다 좋았습니다. 네, 자,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데이터는 이제 저평가 인덱스 중에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고요. 전세 대비 저평가 인덱스라는 거고요. 이것은 뭐냐면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지금 매매가가 얼마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려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놓고 보니까 특정 어떤 시점에 어떤 지역별로의 부동산이 얼마나 저평가인지 고평가지를 알아맞추는데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2007년 7월에 보시면 지금 이제 꼴등이 경기도와 서울로 나와 있죠. 그래서 경기도가 마이너스 25% 서울이 마이너스 31% 저 이야기는 뭐냐면 2007년 7월에 지금 전국에서 제일 고평가된 데가 어디냐 경기도와 서울이라는 거죠. 뭐 대비해서?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가 대비해서 매매가가 제일 고평가된 지역이라는 거죠. 경기도는 25% 매매가가 고평가되어 있었고 서울은 마이너스 31% 매매가가 고평가되어 있었고 즉 고평가된 지역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내가 팔지는 못하더라도 사지는 말았어야죠. 그러면 어디가 저평가였냐? 전남, 전북, 광주, 제주, 강원, 충북, 경북 이런 데가 저평가였죠. 그리고 실제 좀 부동산을 오랜 기간 이렇게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수도권은 다 떨어졌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저 지역들, 저평가였던 저 지방의 저 지역들은요. 금융위기 때 잠깐 짧게는 2, 3개월, 길어도 6개월 이내로 다 잠깐 휘청이었지 중장기적으로는 전부 다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우리가 떨어지면, 서울이 떨어지면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다 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실제 전국의 모든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서울과 수도권은 떨어졌어도 금융위기 때도 지방은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서울과 지방은 조금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 데이터가 상당히 또 정확했던 걸 알 수가 있고 그런데 2014년에 보니까 2014년에는 어디가 제일 저평가였냐? 바로 경기도와 서울입니다. 그리고 그 저평가 정도가 50%가 넘죠. 지금 플러스 56%, 플러스 55%잖아요. 즉, 경기도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50% 이상 저평가 되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저평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디를 사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경기도와 서울을 2014년에는 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꼴등이 서울과 세종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마이너스 21%, 세종이 마이너스 20%, 물론 아직은 금융위기 전인 2007년 7월달 대비해서는 저 때는 서울이 마이너스 31%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마이너스 21% 정도니까 저 때만큼은 고평가는 아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에서 가장 지금 고평가된 지역이다. 그래서 고평가된 지역은 최소한 지금 사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어디가 저평가냐? 지금은 충북, 경북, 전북, 충남, 경남, 강원 이 정도가 지금 전부 다 다 플러스고 이 지역이 지금 저평가 지역이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것만 믿지 마시고요. 일단 사람으로 놓고 보면 지금 성격 데이터 하나 본 겁니다. 그래서 성격만 좋다고 해서 그 사람과 인연을 맺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이터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격으로 봤을 때는 충남, 경북, 전북, 충남, 경남, 강원도가 좋고 서울, 세종이 지금은 좀 별로다. 이런 것만 아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2014년에 서울의 저평가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지역별로 비교 분석을 한 거고요. 이거는 지금 서울의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2009년에는 빨간불이 들어와서 고평가가 됐는데 계속 지금 저평가가 되었고 2014년, 15년이 되니까 이 저평가의 정도가 엄청나게 좋죠. 그래서 저평가 인덱스가 아주 높고 전국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2014년에 서울은 어찌 됐건 성격만 놓고 보면 성격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4년에 서울은 성격이 엄청 좋았구나. 이거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구매력지수 데이터.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봐야 되는 일단 저평가가 됐으면 과연 주택구매력지수 상으로 좋은지. 그래서 2014, 15년에 주택구매력지수를 보니까 어때요? 역사상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초록불이죠. 즉, 2014, 15년에 서울의 주택구매력지수는 사상 최고로 저평가되어 있었다. 그래서 대출 껴서 서울에 아파트를 사기에 역사상 최고로 좋았던 시기였다는 거죠. 즉, 그때가 서울 아파트를 사기 너무 좋았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사상 최저의 금리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빨간불이 들어왔죠. 물론 2007년, 2008년보다는 아직은 조금은 괜찮지만 이미 어느 정도 빨간불이 좀 들어왔다. 그래서 2014년에 서울의 주택구매력지수는 너무 좋았다. 두 번째 데이터도 통과한 거죠. 자, 세 번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바로 전셋가율인데요. 2014년에 서울의 전셋가율은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상향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전셋가율이 언제까지 높았어요? 2016년 중순까지 높았습니다. 즉, 2016년 중순까지는 그냥 마음 편하게 서울 아파트를 사도 괜찮았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전셋가율이 2016년 중순부터 떨어졌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죠? 떨어지는 초입에도 사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2018년만 하더라도 떨어진 지 이제 막 1년 반, 2년이 조금 안 되던 그런 시기였었고요. 그래서 2018년 한 여름, 가을 정도가 전셋가율 기준으로는 거의 마지막 매수 찬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전셋가율이 이미 벌써 꽤 몇 년, 한 3년 이상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뭐냐면 전셋가율이 지금 2009년에는 지금 40% 밑으로까지 떨어졌었는데 아직은 지금 50% 이상인데 지금 40%까지 떨어지려면 지금 한참 남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거는 너무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전셋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면 바로 금리입니다. 여러분. 자, 집주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금리가 5%일 때 내가 전세금 내가 5억 받는 거랑 지금 금리가 지금 1%도 안 되는데 아니 금리가 지금 굉장히 낮은, 굉장히 초저금리인데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 이제 전세 자금 내가 5% 전세금 5억 받는 거는 너무 차이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수록 전셋가율은 올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에, 2001년, 2002년에 전셋가율 고점보다는 2016년에 전셋가율 고점이 높았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전셋가율이 저점도 2009년보다는 왜? 그때보다는 금리가 지금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전셋가율의 저점도 저때보다는 더 높은 게 그냥 이거는 뭐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셋가율 상황으로 봤을 때도 조금은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전셋가율도 지금 상당히 조금 더 전셋가율 데이터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2014년, 15년은 너무 좋았다. 자, 그 다음에 2014년에 서울 전세 수급 데이터입니다. 근데 전세 수급이 어땠어요? 150보다 높았죠. 즉 전세가 공급보다 수유가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에서 하나 알아두실 게 뭐냐면 통상적으로는 전세가 수급이 굉장히 150 이상이면 매매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대세 하락기였던 2010년, 11년, 12년, 13년의 전셋가율은 대체적으로 150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전세가 공급보다 수유가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는 몇 년 동안 대세에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도 고평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미 살사 패닉바잉 2006년 연말에 패닉바잉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샀고 너무 고평가 되었기 때문에 전세가가 아무리 강세를 뛰어도 매매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앞으로 서울에 입주 물량이 없고 전세가는 계속 강세를 띌 거다. 그러니까 전세가 강세를 띌 거니까 매매가도 계속 강세를 띌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말이 틀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떨 때는 그 말이 맞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말이 안 맞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로 봤을 때 2010년, 11년, 12년, 13년에는 전세 수급이 굉장히 좋았고 전세가는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그때도. 그런데 매매가는 떨어졌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의 서울을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22년이나 23년 정도서부터 보면 그때도 전세가는 강세를 띌 가능성이 많지만 그때서부터는 매매가가 굉장히 약세를 띌 가능성이 데이터로 봤을 때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서울에 실거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접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울의 전세 수급을 보면 굉장히 지금 수직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당장은 서울의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4년에 서울의 입주물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16, 17년 우리가 2014년에 의사결정을 할 때는 15, 16, 17년에 3년에 향후 입주물량을 봐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입주물량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입주물량 데이터도 너무 좋은 겁니다. 아, 투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는데 2014년에 하나도 걸리는 게 없죠. 모든 데이터들이 다 좋습니다. 자, 그럼 2014년에 미분양을 한번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안 좋으니까 미분양이 계속 쌓였는데 2014년부터는 어때요? 미분양이 확 줄어들죠. 그리고 2015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결정적으로 딱 타이밍을 봤을 때 언제 하셔야 되냐? 미분양이 쌓였다가 확 이렇게 줄어들 때 그리고 향후에 입주물량이 없을 때 이때가 여러분들 절호의 내집마련 찬스예요. 자, 역사는 돌고 돕니다. 돌고 돌아요. 대중들의 탐욕과 공포의 심리는 계속 돌고 돕니다. 지금은 탐욕이지만 그래서 2014년에 내집마련을 14, 15, 16년에 못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 내집마련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여러분들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의사결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찬스에만 여러분들 내집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순간이 앞으로 또 올 거냐 안 올 거냐 2014년, 15년, 16년과 같은 절호의 찬스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또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면서 물론 이제 시세보다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는 청약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지만 일반 매매로 사는 거는 지금은 서울은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2014년에 서울을 저희가 한 번 종합정리를 한 번 해보죠. 자, 저평가 인덱스 높았죠? 그러니까 저평가 인덱스 상당히 저평가 되었죠? 주택금위력지수 역사상 제일 높았죠? 전세가를 상승하고 있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순간이었죠? 전세수급도 150 이상으로 아주 좋았죠? 입주 물량도 15, 16, 17 보니까 너무 작고 좋았죠? 미분양도 줄어들고 있었죠? 너무 좋았죠?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너무너무 최고의 적기였다라는 거죠. 사람으로 따진 성격, 능력, 학벌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이 하나도 지금 안 좋은 게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가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한 절호의 찬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은 잠깐 서울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평가 인덱스 빨간불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투자에 실패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 주택, 군렉, 지수도 빨간불 들어왔죠? 전세가율도 지금 3년 이상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전세수급은 물론 아직은 굉장히 좋아요. 입주 물량도 향후에 많지는 않지만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은 한 세모 정도 되는 거고요. 미분양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몇 가지 데이터들은 상당히 안 좋지만 몇 가지 데이터는 아직은 좋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더 조금은 제가 데이터로 봤을 때는 내년 말 정도까지 조금 더 심하게 가면 내후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중저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장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거의 지금은 이제는 어깨 이상 저희 지금 끝물인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한 그런 의사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 2014년이 모든 데이터가 다 좋았구나 라는 걸 확인하셨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는 필요 없고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 지금 그런 데가 있어? 네. 자 그러면 빅데이터로 유망 투자 내 집 마련을 하기에 그런 좋은 지역이 있냐 뽑아낼 수 있냐 없냐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은 다를 수 없고요. 어 몇 지역들에 대해서 데이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일자리 데이터를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2014년에 제가 일자리 데이터를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리치고 팀에서 이 일자리 데이터를 또 만들었는데요. 자 이 화면은 이 화면은 어 2019년 1월달에서부터 2020년 6월달까지 즉 최근 1년 반 정도의 일자리가 어디가 많고 어디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줄어들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이 대시보드 화면을 만들었는데요. 어 이 지도에서 이 대한민국 지도에서 자 원의 크기는 뭐냐면요. 원의 크기는 일자리 개수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원의 크기가 클수록 그 지역에 일자리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원의 색상이 빨간색일수록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일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도를 딱 보니까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어디가 지금 일자리가 많고 어디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으며 어디가 또 줄어들고 있는지를 한눈에 지금 다 파악이 되죠. 네.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수도권 그리고 수도권에서 북쪽보다는 남쪽에 그리고 충남과 충북과 뭐 이런 대전 이런 그 다음에 전남쪽에 그 다음에 충남 충북쪽에 이렇게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색상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경남과 경북쪽에서는 이 빨간색인 지역들도 있지만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지만 일자리가 파란색 즉 파란색이 좀 많죠. 파란색이 많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지금 일자리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기에 일자리 데이터를 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통 호재나 그 다음에 이거는 현재까지의 일자리 데이터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일자리 데이터 우리가 그거는 네이버 검색해보면 돼요. 뭐라고 검색해보면 되냐. 예를 들면 아산의 충남 아산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지 안 늘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지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아산 일자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아산에 관련된 이런 일자리 그런 기사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일자리 일자리 그런 호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의 일자리 데이터를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서울을 보니까 좀 파란색이 좀 보이죠. 그리고 강북 쪽이 보시면 강남 쪽은 그래도 덜 파란데 강북 쪽이 지금 좀 굉장히 파랗죠. 그리고 양 사이드 쪽에 지금 원의 개수가 큰 걸로 봐서는 일자리가 좀 큰데 색상도 빨개요. 자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송파구 신천동이에요. 송파구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저 분홍색 저 주황색 빨간 거 보이시죠. 걔가 바로 송파구 신천동이고요. 제가 지금 지난 1년 반 동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파구 쪽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좋은 거죠.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데가 강서구 마곡동이에요. 마곡동도 지금 색상이 좀 괜찮고요. 그래서 그런데 강북 쪽은 파란색이 좀 많죠. 그래서 지금 저쪽 지역들은 일자리가 최근 1년 반 동안 지금 10% 이상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강북 쪽은 일자리가 조금조금만 하잖아요. 그런데 강남 쪽은 일자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왜 강남이 잘 나가는지를 우리가 일자리 데이터를 통해서도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수도권 경기도와 인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북 쪽보다는 경기도의 북부보다는 경기도의 남부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도와 인천의 일자리는 이 밑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아는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와 인천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일자리가 지금 좀 크면서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바로 평택시 고동면 그리고 이천시 부발읍 그 다음에 성남시 분당구 삼평도 이 세 개 지역이 경기도에서는 지금 일자리가 꽤 크면서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라는 걸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엔 충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충남에 보니까 아산시 탕정면 배방읍 그 다음에 서산시 성연면 대산읍 그래서 아산시와 서산시가 일자리가 원도 크면서 그 다음에 색상이 빨개요. 즉 일자리가 지금 1년 반 동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어때요? 충남의 전체적인 일자리가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사람과 일자리가 몰리는 수도권에만 부동산 투자해야 된다. 여러분들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지방이어도 인구가 몰리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런 데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가지 데이터를 사람으로 따지면 성격, 능력, 외모 다 보면서 체크를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참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회사의 서비스에 어떤 이런 그 이런 거 가지고 협력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삼성생명의 담당자를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지금 보니까 서산 쪽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서산 일자리로 검색을 해보니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서산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삼성생명 관계자분이 지금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산의 보험 영업이 엄청나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데이터는 아 정말 데이터는 대단하다. 왜?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거기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당연히 보험 영업도 잘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게 부동산이 됐건 뭐가 됐건 이제는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의 중심에 이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두시면 훨씬 더 정확한 그런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북의 일자리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충북은 보니까 충북도 전체적으로 어때요? 충남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막대그래프를 보니까 일자리가 그래도 최근에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1년 반 동안 봤을 때 일자리가 계속 늘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색상이 빨간 지역들 거기가 어디예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그 다음에 강내면 그 다음에 옥산면 그 다음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래서 청주시가 대체적으로 지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저 원이 좀 큰데 빨간 지역이 빨간 지역이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충주시 대소읍면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와 충주시는 지금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이어도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일자리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평택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아산 서산도 괜찮고 청주 충주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지역 중에 하나인 평택이 그러면 다른 데이터도 괜찮은지를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평택이 그러면 지금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평택을 보니까 이 저평가 인덱스가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14년 이후로 언제가 제일 높아요? 예 지금이 가장 높습니다. 즉 평택은 지금 사용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지금 평택의 매매가가 지난 6년 중에 지금이 가장 저평가 되어 있어요. 즉 지금이 가장 사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어떤 데이터로 봤을 때요?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 대비한 매매가의 저평가 인덱스로 봤을 때요. 자 그리고 경기도에서 몇 등이에요? 경기도에서 광주시 양주시 용인시 처인구 다음으로 네 번째로 저평가입니다. 경기도에는 36군데의 시군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네 번째로 지금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좋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하나만 데이터만 판단하시나 안 되는지 지금 여러 가지를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 아주 괜찮다. 제가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혹시라도 광주나 양주나 용시 처인구가 평택보다 점수가 더 좋으니까 저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하나만 놓고 절대 판단하시면 안 된다. 여러 가지를 다 왜? 사람도 성격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능력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듯이 부동산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는 간편하게 리치고에서 다 보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경기도 평택이 속해 있는 경기도의 주택구매력지수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택의 주택구매력지수 데이터는 아니 경기도의 주택구매력지수 데이터는 언제가 제일 좋았어요? 예 13년부터 굉장히 좋았고 14, 15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조금 안 좋아졌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죠. 자 그런데 경기도는 여러분들 사실은 너무 넓어요. 너무 넓고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흐름이 너무 다릅니다. 근데 평택은 뭐예요? 사실 경기도의 대다수 지역은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평택은요. 여러분들 17년, 18년, 19년 계속 하락했습니다. 왜요? 입주 폭탄 때문에. 그래서 평택은 17, 18, 19년 동안 계속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택구매력지수 평택은 훨씬 더 다른 지역보다 더 양호한 수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전반적으로 봐도 지금 나쁘진 않지 굉장히 좋은 수준이지만 평택은 이거보다 훨씬 더 더 좋을 거다. 자 이번엔 평택의 전셋가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평택의 전셋가율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의 최고의 고점인 상황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 중이잖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셋가율 데이터도 오케이. 자 이번에는 경기도의 전세수급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때요? 경기도의 전체적인 전세수급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189에 이 정도면요. 진짜 이거는 전세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엄청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전반적인 전세는 굉장히 강세를 띌 가능성이 많다. 자 그리고 평택의 입주물량을 보겠습니다. 자 평택의 입주물량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뭐 15년부터 15, 16년은 그만했는데 뭐 그 다음 18년, 19년은 입주물량이 어마무시했죠. 거의 뭐 폭탄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년부터 평택의 매매가가 약세를 보였던 거고요. 자 그런데 2020년부터는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입주물량이 급감을 합니다. 이제 물량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전세는 지금 모질하고 전세수급도 굉장히 높고 입주물량이 없어요. 그럼 전세수급이 앞으로 평택은 더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왜? 전세수급이 나빠지려면 입주물량이 많아야 되는데 입주물량이 오히려 더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일자리 데이터 보셨지만 일자리는 경기도에서 지금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 평택이거든요. 그렇다면 일자리가 증가하면 인구와 세대수가 몰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평택의 전세가는 굉장히 강세를 띌거다. 자 이번엔 평택의 미분양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언제가 적기라고 했죠? 향후에 입주물량이 급감을 하면서 미분양이 급감하는 시기가 저로의 제가 찬스라고 그랬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이 차트에서 보니까 바로 2020년 딱 초반이었어요. 초반.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초반에 급감을 하잖아요. 미분양이. 그래서 저때가 바로 평택의 최적기였고요. 지금 아직 그래봐야 몇 개월 안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의 내 집 마련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로의 찬스다. 자 평택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이 다른 데이터 중에서 하나라도 안 좋은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죠? 모든 데이터가 다 좋았습니다. 네 그럼 어때요? 자 제가 아 모든 데이터가 다 좋은가 투자 성공 가능성이 제가 100%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네 100%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니까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 5월 말까지는 다 주택자나 법인의 금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세금 폭탄이 보유세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5월 말까지 금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매물이 나오면 시세보다 싼 가격에 이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저로의 찬스라는 거죠. 그래서 실거주자분들한테는 지금 평택 최고의 매수 기회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또 일자리 늘어나고 있는 지역인 청주시 흥덕구를 보겠습니다. 자 청주시 흥덕구도 어때요? 언제가 제일 좋았습니까? 청주시 흥덕구는 2019년 하반기 그리고 2020년 초반이 사실은 가장 저평가된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때가 타이밍이 딱 좋았는데 최근에 좀 가격이 급등하면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북의 주택구매력지수 대출 껴서 집을 사는 게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 자 이걸 또 보니까 충북 전체의 주택구매력지수가 어때요? 지금 여러분 역사상 최고로 높습니다. 지난 16년 중에서요. 이렇게 높을 데가 없어요. 네 대출 껴서 사기에 지금 최고로 좋다라는 거죠. 예 지금이 16년 중에 가장 저평가다. 예 여러분들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다주택자나 법인의 금매물이 충북에 나오고 있어서 조금씩 금매물이 거래가 돼서 가격도 좀 낮게 거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요. 내년 5월 말까지가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지금 충북에 사시는 분들 중에 내 집 마련 못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여러 가지 좀 데이터를 보시면서 또 이제 24일 리치고 출시되니까 리치고 있는 데이터 보시면서 내 집 마련에 의사결정 하셔서 이 절호의 찬스를 잘 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흥덕구의 전세가율이 최근에 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19년 하반기가 사실은 최고의 매수 찬스이긴 했습니다. 근데 전세가율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오고 있죠. 왜? 매매가는 지금 금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전세는 실수요가 지금 받쳐주니까 전세는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율이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괜찮은 수준이고 떨어지는 초입이다. 제가 전세가율이 떨어진 지 지금 3년, 4년 지나면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떨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금매물이 있으면 꼭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충북의 전세수급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83.5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충북의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예요? 바로 청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북의 전세수급은 거의 청주의 전세수급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지금 충북은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하게 많다. 그러니까 뒤를 지금 탄탄하게 받쳐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번에는 청주시 흥덕구의 입주 물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도 보니까 어때요? 작년, 재작년 입주 폭탄이었죠. 그러니까 청주시도 전반적으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안 좋았던 건데 이것들이 작년, 중순 이후로 해소가 되면서 다시 상승을 또 시작했던 거고요. 올해 내년, 내후년 가면 갈수록 지금 흥덕구의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새 아파트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수요가 훨씬 더 많고 이 전세의 수요를 흔들만한 공급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아주 아주 많은 거죠. 자 거기다가 흥덕구의 미분양 데이터 한번 보세요. 미분양이 언제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예, 19년 초반서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2019년 중순 가을 정도가 최고의 매수 최고의 적개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급등을 했는데 지금 정부의 규제 정책 때문에 금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또 한번 최고의 매수 기회가 왔다. 자 지금 청주시에 여러분들 미분양이 거의 이제 이 정도면 아예 없는 거예요. 청주시에 미분양도 없지 입주물량도 없지 전세수금은 아주 높죠. 일자리 늘어나고 있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정도면은 10년에 지금 한번 있을까 말까한 절호의 찬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청주시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평택보다는 평택은 모든 게 아주 진한 녹색이었는데 청주시는 저평가 인덱스나 전세가율이 조금은 조금은 안 좋아 그러니까 조금 좀 떨어지는 최고 너무너무 좋은 그건 아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데이터들이 다 골고루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 흥덕구도 여러분들 실거주자분들한테는 최고의 매수 기회다.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청주시 흥덕구가 이제는 흥할 때가 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청주시에 계신 분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내 집 마련 금매물들 위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이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제는 리치고에서 전부다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중순 넘어서 지금 출시 예정이니까 일단 당분간은 무료니까 관심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이 의사결정 주체인 개인과 기업 정부 사실은 그동안은 너무 주목구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입주 물량이 몰리는데 몰리고 또 없는 데는 없고 근데 이제는 개인과 기업 정부 전부 다 이제는 이런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근거를 해서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좀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평가되고 미분양 줄어들고 입주 물량 줄어들고 이런 데가 어디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강원 경기도 일부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자리까지 늘어난 지역이면 최고의 내 집 마련 기회인 지역이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정말로 인생을 바꿀 만큼 큰 결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는 10년에 진짜 한 번밖에 없을 만큼 절호의 기회에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 잘못된 투자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잘못된 투자 의사결정은 뭐냐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면 돈을 벌 수 있지만 잘못된 투자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투자 의사결정이 뭐냐 저평가될 때 사지는 못하더라도 저평가될 때 팔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평택이나 청주나 이런 데 내 집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팔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사지는 못하더라도 그 다음에 고평가될 때 내가 팔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때는 내 돈이 거의 두 배로 까지거든요. 전세나 대출을 껴서 사기 때문에 떨어질 때의 하락속도는 내 재산이 굉장히 내 순자산은 굉장히 급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히 서울은 확실한 고평가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 서울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